아 자 그러면 오늘 자 졸업식을 거기가 10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오시고요 이제 거기 서서 우리 안고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? 어떻게나서 이렇게 졸업식을 하겠습니까? 정말 제가 봐도 자 지금부터 졸업식을 하겠습니까? 첫번째 김옥장입니다 자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이렇게 하고 그냥 이하동문으로 가겠습니다 졸업장 성명기목장 위사람은 강원여대학교 노래수업 전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리합니다 2023년 5월 2일 방호위원장대학교 총장 송광호 그 다음에 지수봉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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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동문 네 자 윤순자님 지수봉님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경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석홍님 허석홍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순 어머니 박양순 어머니 아 박양순 어머니 아니지 박양순 학생 축하드립니다 아 졸업장 서순덕 학생 축하드립니다 윤순자 학생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자 다른 간부님이 한 분이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서 안되고 자 안순 등장 예 자 이순희 학생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거기서 들러서 저를 갖다주세요 아니 저리 주세요 저리 주면 저를 빨리 주시는게 중요합니다 자 졸업장 우리 신용순 학생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요런게 찍으세요 지시고 요런게 찍고 찍을거죠 사진 이렇게 찍고 네 앞으로 잠깐만요 잠깐만요 옆으로 가볼게요 네 이따 이렇게 하나 아냐아냐 지금 서로 마주 보는 건 매니지 쪽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 자 어머님 살짝 그렇죠 살짝 들어줄게요 자 그렇게 졸업장은 살짝 이렇게 자 정면을 보세요 정면 살짝 고개만 고개만 살짝 고개만 정면을 보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미소 사랑해 김치 어머님 아무소 지금 여기 네 번째 어머님 본의만 아무소 지금 입술을 보이게 자 이를 드러내고 김치 네 됐습니다 자